뭐야 갈리오 서포트야 이러면 도란검들면 안되지 인뱅 없냈까? 도란 방패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경제형 일단 카이사 Q랑 상대식 Q 맞기가 쉽거든 나이스 내 서포트가 힐 서포트가 아니고 상대방이 견제할게 많으면 도란 방패 가는게 좋아요 라인전 오래 할 수 있어요 이게 키어 낮은 사람들 그게 단점이 있어 아니 이건 전 구간이 똑같아 이게 평타를 치다가 내가 뒷무빙을 치잖아 그러면 맞는 사람 기분이 아니 생각이 어떠냐면 어 이제 어 살았다 겨우 살았다 이상한데 갑자기 플래시로 때리잖아 이건 반응 못해 웬만한 내가 난 너 이제 안때릴거야 이렇게 해주다가 주테인 꼽는거지 어 오케이 갱무띠 아이고 우리 케인님 오지구욕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이스 아니지 도란검 들어도 돼 막 알리 이런거 상대로 괜찮아 레오나 쓰레쉬 라인을 천천히 밀어주는거에요 근데 이거 뭐 카이사 어디갔어? 다시아긴가 이것도? 야 다시아긴 왜 이렇게 잘 나오냐 갈리오이기 때문에 갈리오가 플래시가 빠졌잖아 그러면 저 도발 도발은 절대 안맞거든요 웬만하면 상대가 바보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선 W를 찍어주는거야 어차피 연계가 안돼 이게 연계 되는 챔피언이랑 같은 교우 섰을 때는 E를 찍는게 좋아요 뭐 쓰레쉬나 레오나나 어? 알리스타나 그런 챔피언이 아니면 나미 룰루 이런거면 W시는게 좋습니다 견제 아 이거 푹 빠졌어? 좀 때려도 돼 이것도 라인 천천히 카이사 레벨 1업이잖아 그러면 이거 내가 앞에서 견제 넣어주면 경험치 못먹 경험치를 먹더라도 CS 못먹으면 개이득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징크스를 잘하려면 이 츄 츄를 잘 바꿔야돼 봐봐 이게 아니면 막 대포 대포폼을 잘 써가지고 챔은 맞고 나는 안맞는 그런 좋은 길교를 해야돼 봐봐 이렇게 한다면 평타 W 평타 이러고 빠지는거야 여기서 더하면 안돼 딱 이정도 콤보 넣으면 진짜 잘 넣은거거든 이렇게 해주고 한 이것도 먹겠죠? 그럼 미니언 작은거 작은거에다가 대포를 쓰는거야 얘가 붙어있었잖아 그치? 평타 해주고 자 아 까비 이게 여러분들 W 쓸 때 맞추기 제일 쉬울 때가 뭔지 알아요? 그거에요 상대방이 평타 쳤을 때 정주 무빙이 되잖아요 그때 맞추는게 제일 좋아요 그때는 맞추기가 쉬워 근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하고 무빙만 치고 있는데 W 맞추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건 저도 힘들어요 상대방이 딱 평타 칠때 정지 무빙이 무조건 보여 보일거야 딱 이렇게 칠때 그때 W로 맞춰야돼 자 3개씩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자 3개씩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한번 깔았고 딱 이렇게 각을 좁히는거야 덫을 안맞아도 W는 맞을 수 없는 각이잖아 밑으로 가니까 덫을 안맞을 수 밖에 없어 이게 사거리가 제일 가까울 때는 맞추긴 쉬운데 저렇게 좀 떨어져 있을 때는 맞추기 어려워 제가 있었잖아 그리고 이게 깐다고 바로 깔리는게 아니라서 자 이거는 딱 핏 까이는 칸 보이죠 그럼 대포 한대면 정리돼요 바꿔주고 직깔일 때 3거리 와드 해주면 좋아 여기를 와드 해주면 좋은게 뭐냐면 일단 상대방 정글이 오는 거를 예측할 수 있어 웬만하면 여기 와드는 항상 중요해요 근데 뭐 이러면 또 땅굴에도 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 부시 아니면 여기 부시 하나씩은 깔아주는게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칸게치 집갔잖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되냐면 미니언을 빡 밀지마 아 우리 케인님 또 두개 고마워요 땡기 땡기 밀지마 어 이거 그냥 라인 여기서 묶어 그럼 얘가 조금이라도 더 손해볼 수 있거든 이게 개새끼 메타입니다 어? 최대한 상대방에게 손실을 안주는 아니 그니까 이득을 안챙겨주는 어 나만 이득 본다는 그런 마인드 자 봤죠 제가 아까 라인 한번 얼리는 순간 상대방 CS 못 먹죠 이게 바로 개새끼 메타야 나는 이득 보는데 상대방은 이득을 못봐 이거는 깔으면 안될거 같은데 일단 천천히 박을 봐요 이거 안되 안되 이거 안되 너무 낮아 이거는 방금 근처에 다 보였잖아 그치 자 일단 쟤는 욕먹고 있을거야 욕먹고 있거든 근데 이건 잘하면 2대1일게 야 일거 같은데 평파 평파 W 2하고 딱 평파 이거 아 근데 이거 너무 쫄았나 내가 그냥 차라리 먹힐걸 그랬다 아 근데 이거 내가 너무 쫄았어 이거는 그냥 먹히도 이겼어 먹히면 질거 같다 생각해가지고 살짝 킬갖고 있어 어 야 왔다 왔다 야 막아줘 니가 맞으면 이겨 니가 맞으면 먹히면 졌나 아 근데 상대가 5렙이라서 내가 생각을 잘못한걸 수도 있어 야 나도 챌린저지만 한단 미스를 해 얘들아 이거는 인정해줘야돼 이번판 포탑 제일 먼저 부수면 천개가요 천개요? 네 감사합니다 펜님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이미 밀었어요 아 그냥 10준마에요 아 그냥 너무 죽으시고 아 펜님 아 역시 배그팬분들은 인성이 좋아 롤팬도 좋긴 하지만 배그팬은 미션을 너무 잘 걸어 롤도 해볼까요 아 좋죠 아 자 일단은 라인을 그 다음 라인까지 밀어줘야돼 그러고 올라간다는 느낌 자 이정도 템이 나오면 절대집중효과로 뒷라인이 대포로 2대거든요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어 제가 쳤긴 했지만 어차피 2대야 자 이 라인이 여기서 막을건데 이거는 카이사가 막을거야 아마도 자 빨리 이거 먹어주고 자 이거 어 야씨 뭐하냐 이거 풍 없을텐데 아리 한번 잡아 봅시다 어 정화 아니야 아니 근데 조마가 또 설어? 왜 이렇게 빨리 도냐 왜 이렇게 빨리 도냐 왜 빨리 도냐 아니 좀 빨리 타지 아 아 정화가 판결치 거였나 왜 늦겠어요 남 탓이 아니라 이건 진짜야 그러니까 오케이 인정 야 저거 하나 잡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 아리야 저기 갔죠 이건 빨리 밀어야 밀어야 밀고 어 아니야 끝났어 형은 끝났어 형은 궁극밖에 못 봐 아니 씨바 형이 왜 거기서 맞아 아니 아니 우리 형이 왜 저기서 맞지 어 아 근데 웃기네 못헌새끼 가빠야 나보고 이렇 플레하이군에서 나도 승률 7할 나왔어 나도 너처럼 열심히 하면 나와요 나는 난 대충대충 하니까 그렇지 어 너 나랑 내기 해볼래요? 아니 쟤 7할 나오면 뭐해 쟤는 다이악하면 승률 5할 되는데 나도 내가 잘하는 챔 조합 잘보고 하면 나도 이기지 근데 맨날 어 부킬할때는 너네들이랑 대화 많이 하고 채팅창 많이 있는데 아유 내가 언제 부들부들했어 아 쟤가 말하는게 이기잖아 이거 킬을 따야되는데 킬각이 안보이네 애들이 지금 아리가 킬각 보는거에요 살짝 봐주자 킬각 보는거 궁 쓴다 이제 이 새끼 궁 쓴다 야 와 인성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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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도 미션 걸렸네 아이고 민성봐라 내 8천원 꼭 개머리네 이야 지나머리네 으아 씨 으아 저런 야 이 새끼가 알고보니까 우리 시청자였어 아 역시 역시 개청자 어 야 야 나는 나 한대 안돼 한대만 맞춰줘 한대만 맞춰줘 한대만 맞춰줘 어 어 우신형 보여줘 어허 에라이 평상 그렇지 어허 어허 와아아아아아 나갈게 형 야 살짝 꼬리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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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흔들어 그렇지 그렇지 느낌 있어 내가 평타 쳐줄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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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 안돼 오케이 아리가 딱 지금 탕키치가 궁쓸 때 됐거든요 그럼 제가 뒤에서 받아먹습니다 자 오리아 까불고 있어 아 아 아 근데 여러분들 저 막 별풍선 더 벌려고 막 게임 안 끝내고 그런 이상하진 안합니다 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에? 제가 진짜 별풍선 더 받으려고 했으면 저 지금 던졌어요 버려 버리는 척 하면서 끌고와 끌고와 그렇지 끌고와 천천히 낚시 뭐야 네 나 자 좀 와 아이씨 그냥 플래시 써서 아리 잡고 아 케이님 전화 좋아하실래요? 버스 보장인데 막 2연패 이런거 안해요 무조건 승리해요 갱모띠이 좋다 잘하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하 아하하하 아 넵 알겠습니다 아 뭐 그럴수도 있지 어 아하하 아 넵 아 넵 알겠습니다 아이고 으아아ㅏㅁㅁㅁㅁㅁㅁ sealed 킹님 저 한 듀오 하실래요? 제가 버스터드 드릴게요 아 진짜로 아 진짜 존나 잘해요 저 저 각 잡고하죠? 아무도 못 말려요 예 예 저는요 예 예 저 롤을 아 배그 하시나요? 배그 좋아하시나요? 아 제가 되게 잘하는데 쓰읍